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선이에요 안녕하세요 에릭선마미에요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원 땡크 를 해보겠습니다 원음인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52 think verb to use the power of reason example I think therefore I am 35 thank 고마워하다 verb to express 표현해요 gratefulness 감사함을 고마움을 to some 누군가에게 example thank you 고맙습니다 52 think 생각하다 verb to use 사용해요 the power 힘을 of reason 이성의 힘을 example I think 나는 생각해요 therefore I am 그래서 나는 있어요 그 유명한 데카르트라고 철학사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원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철학을 좋아해 갖고 말을 가져와봤습니다 또 특이하게 땡크 think 하고 어머니 같다는 거 이것도 어머니 공부 안하면 모를걸요 next 땡크 보시면 germany old english 들칠 뭐 뭐 저러 뭐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요런 단어가 어떤 단어를 했죠 에릭슨 later 말 그러니까 오리지널 순수 영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 영어가 어느 쪽에서 왔다는 게 어느 정도 느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저러니 독일이죠 현대 덜치가 덜치가 현대에서 어느 나라인가요 덜치페이 덜치페이 네덜란드 그렇죠 네덜란드 그렇죠 네덜란드 그러니까 그 영국 독일 네덜란드가 그 이렇게 고대로 치면 그 형제국가 이런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영어에 보면 당켄 그 독일을 보면 당켄이라고 적혀있죠 당켄셰 아 옛날에 독일어 조금 더 용적이 나네 아무튼 그렇게 땡큐 그러니까 한국말 다 하고 더 하고 더 하고 또 이렇게 고대는 또 같이 간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말하고 똑같다는 거죠 뭐 뭔가 지금 현대에서 짜게 져갖고 이상한 말이 된 거 전혀 다른 말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 같은 거라는 거 밑에 에릭슨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마움을 생각하다 해서 고마워하다가 된 겁니다 앞 시간에 텐드라는 말이 있었죠 에릭슨 텐드가 어디서 왔다 했죠 텐드 텐드가 뭐예요 뻗치다 뻗치다 그래서 근데 또 텐드는 또 무슨 뜻이에요 부드럽다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뻗치다 해서 부드럽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거 단어 만든 거 보면 진짜 한 유치원 수준 그때 당시 때가 한 IQ를 치면 그 정도인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때까지 이렇게 언어가 살아남았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쓸모가 있었다는 말이겠죠 근데 만들어질 때 그렇게 허접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영어를 굉장히 높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또 낮게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언어는 언어일 뿐이다 영어는 영어일 뿐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거를 탁 자기한테 해가지고 영어할 때 절대로 쫄지 마십시오 외국인 영어할 때 쫄이니까 안 되더라고요 땡큐 보시면 고마워하다 감사하다 감사 고맙다 이런 말 그리고 요거는 뭐 땡크는 땡크 땡크트 땡크트 이디가 붙죠 그리고 띵크는 생각하다 같다 상상하다 평가하다 예상하다 think dot dot 또 이거는 현대말로 하면 불규칙이라는데 나는 그런 말을 싫어한다 했죠 이게 오리지날 필수 뭐 중심어 중심동사 정도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I think therefore I am 넥스트 사운드 스테이지 52. think, verb, to use the power of reason. example, I think, therefore I am. 원음인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35. thank, verb, to express gratefulness to someone. example, thank you, 52. think, verb, to use the power of reason. example, I think, therefore I am. Have a nice day.